마지막으로 첫번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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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두고 계시나? 나이가 아주 아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오자마자 이렇게 축하를 해주시고 여러분 감사합니다. 생일 축하해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 진짜 오늘은 저는 생일을 두 번 하는 거죠. 그러니까 내일도 생일이고 오늘도 생일이고 너무 좋네요. 진짜 생일 축하해 형 고맙다. 여러분 저는 오늘 호텔입니다. 오늘은 참고로 독방이 아니에요. 잠깐 니키가 놀러 갔는데 저 혼자 쓰게 되었어요. 아니 저 그게 아니라 잠깐 저 혼자 이제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. 생일 축하 방송. 잠깐만 끊기나? 살짝 끊기네. 지금 너무 많이 들어오셔서 그런 것 같아요. 잠깐만 좀만 기다릴게요. 지금 살짝 끊기 있어가지고 신호가 안 좋죠? 호텔이 와이파이가 좀 안 돼서 여러분 잠깐만 껐다 켤게요.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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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